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바파옹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농수산물 구매 할인권을 제외하고 중단되었던 공연, 영화, 체육 분야의 문화소비 쿠폰 지원 사업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음식, 숙박, 문화산업 등의 일조원을 투입하면서 소비 진작을 일으키려는 목표로 지난 8월부터 문화소비 할인권과 각종 관광 이벤트를 연달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8.15 광복절 집회 이후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10월 22일부터 공연, 전시, 영화, 체육 분야 쿠폰을 배포하고 숙박과 관광 할인 쿠폰 배포는 추후의 시기를 정해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할인 쿠폰을 챙기셔서 그동안 사회적 거리 때문에 그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날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할인 혜택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뮤지컬과 연극과 같은 공연에 대한 할인 쿠폰입니다. 혜택인원은 180만명이구요. 공연인 경우 할인권은 10월 22일부터 제공되고 사용은 이틀 뒤인 10월 24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매체를 이용해서 예매를 하시면 1인당 4매까지 구입할 수 있고 여기에 1인당 8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8곳의 온라인 예매처가 있는데요. 티켓 링크, SK플래닛, 네이버 앤 예약, 멜론 티켓, 옥션 티켓, 예스24 티켓, 인터파크 티켓, 하나 티켓에서 예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할인 쿠폰입니다. 영화 할인 쿠폰은 10월 28일부터 제공되는데요. 이틀 뒤인 10월 3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인원은 17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온라인 또는 극장에서 직접 구매하실 때 1인당 6천원이 할인되고 한 사람이 두 장의 티켓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전시 할인 쿠폰입니다. 전시는 박물관과 미술전시회 이렇게 두개로 분리됩니다. 혜택인원은 각각 190만명과 160만명입니다. 박물관은 10월 22일부터 할인권이 제공되고요. 문화 앤 티켓에서 예매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금액의 40% 이내에서 최대 3천원까지 할인되고요.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티켓 수는 5매로 제한됩니다. 미술전시회의 경우 온라인은 10월 22일부터 현장에서는 10월 27일부터 할인권이 제공되어 사용가능합니다. 온라인 예매의 경우 1인 4매로 제한되고 현장 구매의 경우는 1인 6매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1천원에서 3천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네번째, 체육시설 이용 쿠폰입니다. 4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이용 할인권은 7개 카드사별로 선착순 응모를 한 후에 당첨자는 11월 2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누적 이용요금이 8만원 이상이 될 때 3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방식으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신청 접수는 11월 2일부터이고 KB국민, NH농협, BC,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이렇게 7개 카드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운동들 많이 하시니까 꼭 신청하셔서 할인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외식소비쿠폰입니다. 외식할인권은 카드사별로 응모하고 지난 8월 14일 16시 이후에 카드결제된 것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것도 다 소급해서 적용시켜준다는 거죠. 33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금요일 16시부터 공휴일 포함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5회 카드결제하면 그 다음 외식업소를 이용할 때 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으로 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외식업계를 살리기 위해 많이 음식 사듯이라는 취지가 느껴지시죠? 이 밖에도 숙박, 관광, 유원시설 소비쿠폰이 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고요.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서 실시 여부를 정하겠다고 합니다. 문화소비쿠폰은 소비자인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간 침체된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펼쳐지는 정책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경제 활성화에 한몫 보태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복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